돈 내야함 그러니까 불쏘비 있다고 하면 얘기는 달라지긴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이 많이 계신단 말이야 네 아아 근데 고스나리 고스나리를 빨아갈수가 들으면 아아 그렇구나 그래야 된대요 여러분 그래야 된대요 그래야 된대요 젠장 이렇게 불편해 시민 승리 이제부터 시작해볼까요? 뚠뚠뚠뚠뚠 뚠뚠뚠 짠짠짠짠 링크 뿌리셔야 되는게 가장 좋죠 라고 말씀하시네요 음 음 저 거래 엄청 많아요 네 네 메갈로돈 좋아 내가 쓸 수 있다면야 음 과연 바를 수 있을까? 제가 차린잔데 제가 차린잔데 제가 차린잔데 시민이네 클났네 네 시민이네 우리 스 viktig 희 자 여기있으면 아무도 몰라요 네 몰라요 어啦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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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게 아니잖아 어 링크도 어린이들은له 못 받음이라고 하시네요 버스 타는 일은 찾지마세요 네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이 좀 많이 있는 거 같은데 괜히 샀다가 못 들어오시는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러면 좀 그러니까 할까? 그렇지 골슈나리크 컨트롤을 보여주는구만 어? 잡았나? 잡을 수 있어야 돼 해치웠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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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uniform 해치웠나 움직임 파이팅 지금 이렇게 불쌉 링크임 오 이런 아 이런 야 살림자가 이제 영웅이 있다 영웅이 있다 좋았어 영웅이 잡아주는 겁니다 이제부터 가요 네 가봐요 네 가셔서 투자 좀 해줘요 네 일단은 나는 시청자 끝까지 구경을 해야 되니까 유튜브에다도 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기 남길 수 있나 근데 그치 영웅이 승리하는 겁니다 네 자 부스업 만들었다고 하니까 가보도록 할게요 아마 나는 친추가 되어있기 때문에 나는 바로 들어갈 수 있을거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걔도 만드셨다고 하니까 그치 여기 있네요 한번 들어 가보자 플레이어가 없대요 이거 그거 안하셨구만 그거 안하셨네 그거 걱정마세요 안 들어가죠 이런 들어가지게끔 해야죠 어디 가셨어 우리 버스타는 우리 버스타는 동생님 우리 동생님 고스나리가 킹입니다 킹 킹정 고스나리 왕인거 킹정 어 킹정 고스나리가 왕입니다 예 아무도 못 들어오는거 봐서는 고스나리 패기에 다들 눌리신거야 봐봐 고스나리 패기 봐봐 야 미쳤어 아 그니까 부스업을 열어놓으세요 노킹정 이라뇨 최신범전 업데이트중입니다 이제 여셨나보다 이제 여셨나보다 됐다 그래 이거지 머리를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안그래도 머리를 없는데 진짜 못생겼다라니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보안관 아 젠장 또 시민이야 아 또 시민이야 아 진짜 안되겠다 영웅이 돼야겠다 안되겠다 나는 살인자한테 지금까지 죽었기때문에 이제부터는 안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살인자인지 아직 모르는 상태죠 뭔소리 하시는거에요 구라핑이라니요 뭔소리에요 말 이쁘게 하세요 구라핑이라니요 구라핑이라니 그쵸 그래 우리끼만 할 수 있는 서비 필요하긴 해 북에도 방송 켜두시나요 왜요? 왜요? 북에 아니요 북에로 저기 유튜브만 관리 이렇게 합니다 네 북에로만 네 북섭이 아무도 없는데 뭐야 어떻게 된거야 어떻게 된거야 아니 잠깐 불섭 만든거 아니였어? 만들어서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왜 업데이트 하더니 이쪽으로 들어온거야? 그러면은 네 빌섭 링크가 유효하지 않다고 뜬대요 아 참 고스날이도 안할 개그를 아니 아 공섭으로 가졌어요? 공섭으로 가졌는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계시지? 어 보안관순이 한판만 더하고 적어도 고스날이가 살인자나 보안관 정도 한번 해봐야되지 않겠습니까? 네 그래요 아 공개섭을 가졌구나 공개섭을 가졌구나 공개섭을 가졌는데 공개섭을 가졌는데 공개섭을 가졌는데 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많아 음? 사람인이 너무 많아요 그쵸 많죠 열한 명인데 네네네 저 유튜브랑 같이 켜놓고 있어서 그래요 네 또 시민이야 아니 한번만 저 한번만 보안관이라던가 그거 한번만 걸려보고 다음 게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아니 칼이나 총같은거는 한번 써볼 수 있는거잖아 네 유튜브랑 동시 그거 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마 시청자가 많을거에요 검은화면인데 방송중이나 떠서요 아 그렇군요 어 잠깐만 잠깐만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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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선생님 병아리 선생님 봐주세요 제발 제발 봐주시면 안될까요 네 봐주세요 제발 혹시나리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네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네 그렇지 이거지 뭐야 잡은거 아니었어 아 가짜 칼이에요 아 젠장 잠깐만 날 노리고 있는 사람 저 사람이 그거 아니야 아이스크림 던지는 사람이 진짜 아니야 아 아 젠장 와 가짜 칼을 썼고 아이스크림에 당했다 와 이런 가짜의 속단이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숨으시면은 아니 살인자 아니 이런 고스나리 죽인 살인자 아 이런 이제 1대1 상황 월척이네 뭐가 월척이에요 네 못찾겠죠 살인자분 지금 고스나리 방송 보면서 찾고 싶은데 지금 살인자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못찾겠지 날 날 죽인 날 죽인 복수다 음 못찾겠지 참을 수 있을리가 없지 안 그래요? 네 딱 봐도 치즈 못 볼 것 같은 뭔 소리야 치즈 지금 왜 못 봐 살인자가 이겼네 큰일났네 자 이번엔 고스나리 사인자 아니면은 대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안되겠소 여러분들의 그 뭐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불쌍이 안가진대요 저는 들어갈 수 있는데 다른 분들이 안들어져서 어쩔 수 없어 제가 중총 쏘요 맞네 어떤건지 기억이 안나서 제발 제발 이제 시민이 안걸리겠지 이랬는데 또 시민이 걸려 그 와중에 와 미쳤다 진짜 와 이정도 이정도 엇가는 진짜 와 미쳤다 이거는 자 못잡죠 예 이정도는 못잡죠 고스나리 잡을 수 있는 살인자가 없음 고스나리 못잡음 예 고스나리 못잡음 못잡죠 천재였어 고스나리 역시 천재였던건가 이 뭐지 이 현상의 조합은 네 잠깐 어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어 떨어진 줄 알았잖아요 못잡죠 예 못잡아요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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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도망가 들어가진다 아 진짜요 오케이 이거하고 그래도 만드신 그게 있는데 불쌉 한번 들어가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들어가진다고 하면은 이번판 끝나고 불쌉 가속 두판 정도 하고 다음경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돈 쓰셨는데 네 자 저분중에 제일 살인자 없겠죠 네 아하 오케이 오케이 오 어 방심하다 죽었어 와 메가일로돈 줬잖아요 그렇구만 이거구만 오케이 좋았어 들었어요 이제 네 이제 들었어요 메가일로돈 들었어요 하고 링크 타서 들어가고 네 두판 정도 하고 그 다음 게임 폭탄 태그 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인자였어 고스넬을 죽인 살인자 루카스님 루씨님 루씨님이구나 루씨 나 루씨라구요 몰라요 루카스님 좋아하세요 멘탈 멘탈을 이렇게 하도 무너뜨려야겠어 신추보내요 신추보내요 라고 하시네요 뭐야 감사합니다 저에게 메시지를 주시다니 소음 흠 오 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살인자 살인자 큰일났다 클났 죽는다 이제 어 이제 죽는다 사인자 죽는다 피에브 아름다아임 이제 다들 속도가 빨라집니다 속도가 빨라주세요 속도가 빨라저요 이제 큰일났스요 큤낫어 야 잘피한다 어떻게 저렇게 잘피했겠지 오! 야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야 시민이킥리 좋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